대표님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되면 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또 원하실 것 같아서요. 좋아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표님, 오늘은 어떤 일로 저를 보자고 하셨죠? 요즘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지금 모아타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두 번 공모를 거치면서 많은 지역들이 모아타운이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많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님 그러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모아타운이 정확하게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모아타운은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모아타운이 예전에는 없었죠. 그런데 모아타운이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보통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은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정법으로 가기가 좀 어렵다 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에 지금 보는 것처럼 저층 주거지역이 많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87%가 재개발이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노후도가 안 맞는다는 거죠. 노후도가 우리가 보통 이제 민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후도 요건 같은 경우가 67% 이상이 돼야 되는데 네. 좀 노후도가 떨어지는 지역들도 또 주민들이 또 원하는 지역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지금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이 이제 작년 초에 처음 나왔죠. 네.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요건을 좀 완화를 해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간 재개발에 비해서 이 법적인 요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으로 가게 되면 흉수라든가 용적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완화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사업성도 어느 정도는 이제 담보를 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모아타운 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이제 정책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 그 누타운도 이 누타운이라는 개념 자체도 서울시에서 먼저 한 거예요. 그런가요? 응. 서울시에서 먼저 한 거예요. 몰랐어요. 그럼 대표님 지금 그러면 모아타운 이 좀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어떻게 지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또 준비 해놨죠. 그런가요 또.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을 이제 발표를 한 게요. 이제 작년 1월 13일 날 처음으로 이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설명 들었던 대로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이제 정비 모델이다. 그래서 26년도까지 해서 이제 3만 호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모아주택을 모아 놓은 게 이제 모아타운을 이제 도입을 하는 거고 네. 이 모아타운의 장점은 사업 속도가 빠르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으니까요. 네. 규모도 작고 또 하나는 뭐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제 관리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생략이 됐어요. 오. 네. 그러니까 좀 빠르죠. 아무래도 이런 노후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빌라촌이겠죠. 그렇죠. 이런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이 상당히 좀 열악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정비 사업을 통해서 좀 이제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모아주택이 많이 모여 있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니까 대단지 아파트로 또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충수 완화라든가 그다음에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이제 뭐 기반시설 조성비 인센티브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그렇죠. 공급의지가 정말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번동이라든가 면목동 일대 시범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던 거고 우리가 이제 신속이라든가 역사권시프트도 이제 거대 산정 기준이 따로 있잖아요. 얘도 이제 거대 산정 기준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라는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작년 1월 달에 발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발표된 것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월 10일 날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한 25개 내외 정도로 선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뭐 면적 10만 제금점 미만 노후도 50% 이상 지역 대상 현재 지금 뭐 재개발이 추진을 하고 있거나 예정된 지역은 이제 제외를 하고요. 지금 모아타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후도 요건이 안 맞는 지역 재개발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이제 당연히 좀 제외를 해야 겠죠. 그래서 6월 달에 나오고 나서요 실질 적으로 조금 늦게 6월 22일 날 그래서 21곳이 그때 이제 선정됐 습니다. 6월 22일 날 발표가 되면서 이제 발표일 다음 날로 거대 산정 기준이 정해진 거죠. 이게 이제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현금 청산이라든가. 또 이제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이 또 정해진 거고 이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바로 7월 달에 이제 추가 공모 들어가겠다. 7월 달에 이제 추가 공모가 들어가서 9월 달에 이제 또 새롭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39곳이 이제 신청을 했다. 10월 달에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하겠다 라는 내용이 또 보도자료로 나왔죠. 그래서 10월 21일 날 두 번째 이제 공모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된 거죠. 1년도 안 돼서 두 번이나 있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26곳이 이제 선정이 된 거거든요.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뺀 지역들은 이유가 뭐 반포일동이나 이런 데는 투기 우려가 좀 예상이 된다. 네. 또 이제 시급선에서 약간 밀린다 이래서 좀 빠진 지역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작은 지역들 그 당시에 신청했던 지역 중에 2만 제공점 2만 4개소는 주민 제한 방식으로 좀 들어와라. 그러니까 공모가 아니라 네. 주민 제한 방식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또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이제 강남구모 대청마을 2개소 이런 데 이런 데는 추후에 또 이제 발표하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는데 네. 네. 여기 또 대청마을이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모아타운으로 이제 지정이 됐죠. 이게 이제 아직까지 쭉 있었던 그 이제 모아타운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모아타운은 이 지정 절차 자체가 두 가지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치구에서 하나는 공모를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서울시내 자치구를 대상으로 매년 1회에 걸쳐 추진된다고 하는데 워낙 이제 모아타운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이나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모아타운이 가능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후료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맞는 지역들은 이 지역들 자체가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모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그냥 주민이 또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이제 모아타운으로 우리 가겠다 모아주택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자치구에 제출하면 자치구에서 심의를 통해서 또 이제 지정 을 또 새롭게 해준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주민 제안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은 공모 방식만 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이번에 이제 바뀌냐면요 그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 워낙 이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공모를 하기보다는 수시로 이제 받는 거죠. 수시로. 먼저 큰 내용은요.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인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 대상지를 이제 수시로 이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서 그러니까 정시가 있고 수시가 있잖아요. 네. 이제 이제 수시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는 정시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시는 오는 2026년도까지 해서 모아타운 총 100개 수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라는 계획이다. 엄청 밀어주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에 그냥 어떻게 보면 재개발 할 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 중요한 건 꾸준하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새 아파트는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역이 또 상향이 돼요.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이 되거나 그래서 용종률 인센티브를 받는 거죠. 네. 가장 이제 많이 바뀐 게 특정 기간에만 받았던 신청 방식이 수시 신청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더 활성화가 되겠죠. 어떤 지역이 원하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다 받아주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공모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공모신청이 만약에 각 주민들이 이렇게 우리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네. 자치구에서는 대상지를 검토를 하고 주민설명을 또 개최를 하는 거죠. 자치구는 또 서울시로 공모를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서울시에는 이걸 평가를 해서 이걸 결과를 통보를 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정비사업 같은 경우가 탑에서 버튼으로 내려왔거든요. 위에서 지정해주고 여기 한번 해봐봐. 예전에는 이런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버튼웜이죠. 그러니까 밑에 주민들이 제안해서 이제 우리 지정해줘요 이런 식이죠. 탑에서 버튼으로 내려오게 되면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개난 갈등만 조작이 되는 지역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마틈에서 업 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예요.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만 하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하면 속도가 상당히 빠르겠죠. 그게 요즘 이제 정비사업과 정비사업 지정 절차에서 많이 바뀐 겁니다. 요즘 트렌드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트렌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뭐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해서 뭐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책이라는 건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비사업 방식도 많이 지금 이제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주민제한 방식으로. 네. 뭐 전체 면적은 한 이 정도 사이즈 이면 돼요. 3만에서 10만 제공부터 미만. 지역만 보다 3만이면요. 한 9천평 정도 나오잖아요. 네. 9천평이면 아파트 세대 수로는 한 650세대에서 700세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아타운이 어떻게 보면 소규모 재개발 방식이긴 하지만 규모가 절대 적지가 않다라는 거죠. 대표님 그러면 솔직히 앞에서 말씀하신 게 중요하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그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이게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아 이번에도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되면 네.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 또 원하실 것 같아서요. 좋아진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면적 자체가 상당히 좀 커졌죠.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모아타운도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앞으로 지정되는 지역들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항상 뒤에 나오잖아요 . 네. 그동안 이제 공모했었던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에 주민들의 이제 동의 없이 이제 공모 신청이 가능했었죠. 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또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일단은 주민동의를 안 거쳤기 때문에 또 사업이 또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수시로 이제 모집을 하겠다라는 건 여기 아까 제가 그 절차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듯이 주민들이 원해서 이제 자치구에 먼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가 어느 정도는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공모 방식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좀 사업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민동의 없이 지정되는 거랑 주민동의 요건을 채우고 지정되는 거랑은 완전히 좀 판이하죠. 뭐 모아타운이라는 게 뭐 이렇게 지정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시키려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 정책 자체가 지금 진화가 되고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소액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